뭐할라고? 이 CU하고 대왕석하고 콜라보한 탑티어 4종 갖고 왔지. 탑티어? 그거 12종이잖아. 왜 4개만 갖고 왔어? 이 T1이 롤드꺼 무슨 몇 번이었어? 3번 했지. 그럼 이번까지 해문? 장난 아니야? 4번. 그래서 내가 오늘 갖고 온 게 탑티어 4종이라는 거. 됐고! 괜히 들어줬네. 내 종 뭐야? 안 속어. 이 탑티어 불닭삼각 고기 고추장 철판 볶음밥 청양고추 볶음밥 청양고추 볶음밥 에너지 포도당 캔디. 어디서 샀어? 이 CU 편의점 거기만 팔아. 얼마야? 이 불닭삼각 1,600원. 고기 고추장 철판 볶음밥 4,300원. 청양고추 볶음밥 1,700원. 에너지 포도당 캔디 2,300원. 특징이 뭐야? 아 대왕석과 씨. 콜라보를 했다는 거 자체가. 됐고. 많으니까 먹으면서 하자. 삼각김밥부터. 아 저거 오늘 똥만 일어나? 왜 이렇게 급혀? 냉기 40초 돌려 먹으면 되요. 맛은 어때? 이 불닭도는 게 특징이고 1,600원이라 그런가? 속도 많이 들어갖고 맛있다. 고기 고추장 철판 볶음밥. 밥이랑 소스 비벼고 1000W 렌즈에 2분 10초. 맛은? 맛 다시 냄새나는디? 야 이 맛을 이렇게 다시 먹을 줄 몰랐네. 맛 다시 맛이요? 청양고추 볶음면. 물 붓고 4번 이따 물 베리고 스포 조미료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요. 맛. 일찍 요거 좀 기대했느니 짜고 별로요. 캔디 맛은 어때? 사과 향 나고 이 배느님께 싹 부서져. 이게 뭐 설탕 가루 먹는 거 같아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팬심으로는 먹겄는디? 맛으로는 못 먹겄다? 탑신이 뭔들신 신이 둘이요?